전화상의 마무리 대화를 갈 때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어요. 그거 아세요? 제일 많은 외국 친구들은요. 이렇게 묻더라고요. 한국 사람은 왜 전화 끊을 때 알았어 하고 끊냐고 그러던데요. 알았어 라는 게 우리만의 어떤 전화 끊을 때의 어감이라면 영어로는 alright 이 어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문 통해서 좀 더 볼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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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